첫째야! 내가 이 아저씨한테 네 요리를 줬더니 아주 좋아하는구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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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완전 좋아하시네. 그 들고다니네 이거. 아빠도 만들겠네. 하하하하하하하하 언니! 독극물이에요. 암살할게 얘기할게. 암살할게. 암살하는구나. 암살하는구나. 사과를 일단. 요리 다른것도 만들 수 있겠다. 헐헤. 설탕 만들어야지. 아니 근데 총발이랑 미끈 언제 사 줄하나. 총발 사줄게요. 아 맞지 맞지 아 어떤 새끼야 못사야 사드려야지 그럼 내가 아주 재밌는거 시켜줄게 8만 8천 8백원 있어요 우리 네? 8만 8천 8백원 그럼 우리 진짜 돈 많은거 아니야? 새로운 건물을 지읍시다 우리 돌하고 나무종 캐주세요 그러면 우리 건물 다 지을 수 야 이거 뭐야 자린맛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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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해피엔딩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해피요 해피 백랑도 볼 수 있겠슈 첫째야 2칭에 와봐 네 오케이 사고가 괴롭혀 있어 눈에 빠진 사람이 괴롭혀 밀치고 서로 그친구 미친놈이야 조심해 그 아저씨 그 피시트랩 넣어놨어요 피시트랩 와 이거 요리부터가 재밌네 어머니 어디로 가요 일단은 여기 나무를 그 핀마니가 그 목숨을 걸고 구해왔는데 내가 슬퍼할게요 어머니 이거랑 돌 돌 돌 돌 돌 누가 오오 잘해놨는 비유 2층에도 있어 2층에도 돌 몇개 있어 어머니 시곗방은 일단 4슈 오 시계빵? 근데 시계빵은 뭐하는데 인게야 시계빵이랑 이제 구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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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애도 할 수 있슈 오오오 빨리 이거 거기서 힐, 힐, 슈나 힐? 버프도 주고 여덟개 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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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유리, 유리, 유리 유리, 유리, 유리 유리 어디쑤 유리 유리 어디쑤 그때 유리 있었는데 어디쑤 유리 없쑤 유리 없쑤 유리 깨하는데 유리 교수 유리 내 몸에 없쑤 유리 내 몸에 없쑤 유리 교수 뭐야! 야, 야 그래? 야 호박파이는 먹을 수 없어 오 교회에서는 저주받은 도구를 축복으로 바꿔준대 언니! 우리 이제 교회, 교회차릴수 이슈 우리 그러면 잘 받을 수가 있지 여기도 구멍, 손목 난다 난 그거 말고 우리 마을에 그.. 뭐시냐 클럽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형님 너 왕삼이야? 언니 쟤 미친 거 같애요 아니 근데 있으면 좋지? 아니 뭐 보이스카우트 클럽일 수도 있잖아요 시계빵도 만들어야 돼요? 완전.. 미친 세기이네 보이스카우트 클럽은 뭐하면 돼요? 난 이해가 안 돼 언니 여기다가 아츠 됐쇼 와 스피크함이었네? 두 개 만들었쇼 오케이 잘했어 구멍을 딱 막 차고 여기서 뭔가 자꾸 숨을 못하고 언니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곧 가을이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 가을이 오면 치킨 먹어야지 과거에 뭐이유? 왜 죽여 왜 죽여 왜 죽여 왜 죽여 왜 죽여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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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뵈면 안 되지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오케이 언니가 갈빵선빵이라 배웠어 그치 선빵이제 시계빵 아직 안되네 갈빵선빵은 어? 죽지 않으려면 뭔더 차이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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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고나서 되나부여 어 이거 짓는거 기다리자구 나 그 마크 헤이지 보면서 알았어 어 갈빵선빵 그 지... 지느러미 짤리고 싶은겨 이를디유? 자 호박도 됐고 아 레시피 아직 더 배워야 돼 볶음밥 주먹밥 식용유 주먹밥 식용유 주먹밥 식용유 사 어 어 없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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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요 몇시까지야 다닫네 자자 닫았어 닫았어 자자 다 자자 새해 수요일 날에는 이제 네 수요일 팔아야돼 내 동네 팔아야돼 통발 팔아야돼 통발 빨리 다 팔아 다 자 이제 가을이야 반반반반반반 어 팔아야디 ㅋㅋㅋㅋ 내일 팔아도 되지 돈 많아 수요일까지야 하루 일단 자자 아쿠아 아쿠아 주차장 더 만들어줄께 옴니가 수요일 날에 카페 가야 되야 맞아요 5분 한 개 더 사야겠네 그러게 5초 안에 빨리자! 5초 안에 앉아있는 사람 지갑비 직빵이요 이게 아니 물고기 왜 이렇게 잘 벌려 후에 케찹 190원이요 케찹이 190원 비싼데? 케찹 토마토 양파 합치니까 190원 케찹이 190원 비싼데? 그다닌거 같기도 하고 주먹밥은 충칸인데 이거 괜찮을라나? 아니 저 아저씨 왜 일을 안해? 이 아저씨 왜 일을 안해? 이 아저씨 왜 일을 안해? 잠깐만 통화음직 또 이래 자 언니 제가 유리 빠르게 해드릴게요 아따마 빨리 아예 나아 빨리 붕으하흐 에이 단어 누나에 우리 첫째 요리 먹는게 어어어오 보이스카우트 클럽 보내얼 다위내놔어 보이스카우트 말하면 보이스카우트 말하면 흐흐흐흐흐흐 흐흐흫흐흐흫 그리고 누가 깔때기 있다고 해 놓은거야 깔때기에 들어가지도않구만 뭐 3요 깔때기 앞에 하면은 병아리들이 하하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닭을 빼줬잖아 애가 저거하지도 않는데 깔때기 해놓고 어? 빅살이까지 나잖아 근데 나 일곱살 맞아? 맞아 맞아 아! 말이 밟았잖아! 화가 단단히 났네 막내 좀 죽이면 안 되냐? 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? 죽여서 다른 놈을 태어나게 하자 아 근데 막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돼 토스트에 넣어놓고 케찹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넣어놓을게요 일단 호박은 다 써야돼 미끌 이거 하자 아! 또 친다! 막내야 작작켜! 뒤지기 전에 아니 물고기 돈 못 팔아 이러면 어 물고기 개미가 168이야 오케이 나 수고했다 얼짱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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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막내야 주차장 만들어줄게 진정하려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오징어 좀 죽이면 안 되냐? 막내야? 와서 일이나 좀 해라 아니 여기 그냥 오징어들이나 죽여 그냥 그래 진짜로 됐다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오징어들면 둘째가 가출한 게 아닐까? 그러니까 멘트 한마디도 없네 저 자고 있나봐 말하는 건 까먹은 듯 1 2 3 4 다 1 2 3 4 다 1 2 3 4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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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겨울에 빙어자 지뢰도 있을 것 같은데 지뢰도 있을 것 같은데 1 2 3 4 다 진짜로? 아니 그냥 여길 파서 떨어지게 뒤지게 하자 그냥 구글 뒤지게 하고 싶은데 어? 이제 카페 위에 뭐 파나 봐보자 여러분들 한번만 더 하고 1 2 3 4 다 1 2 3 4 다 야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상자에 가뭄비나무가 한 세 세트 있던디요 언니 물 넣고 닭 삶아지지 않을까? 그 핑마니가 아주 잘 키웠죠 훌륭한 생각인디 겨구밖에 못 키워야지 맨이야 말 아니고 맨이라고 볶음밥 이딴 거 밖에 안 팔래 핑마니는 죽었고 어? 아 그래 핑마니만 산거요 아 어떤 새끼가 이거 동생을 아 다 밟아놨냐 뒤지를 밟아버린다 아니 그래? 밟아라? 너냐? 아니 선물을 좀 줬으면 또 뭐 좀 팔아봐 좋은 것 좀 팔아보세요 근데 이제 마녀는 안 온대? 선물로 바람물질 주죠 형님 마녀가 건초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디 야 하트가 안올랐네 그 비싼걸 야 소짱이 소짱이 피가 두칸인데 뭐에요 이거 배고프다는거에요? 잠깐만 막두아 고장이 관리 안하냐? 돌고기 판다 돌고기 판다 와 업그레이드가 고장이 피가 왜 두칸이야 은은 오천원 드네 와 금은 만원 고장이 이제 그럴 때가 되셔 금 다음에 이거고 막두아 고장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오오 오오 장난 아니네 언젠간 변이야 사람은 호감도가 두칸이야 야 소짱이 호감도 두칸이랴 우리 막둥이가 변했어 형님 닭 좀 치죠? 너무 많은데 닭 쟤 뭐라는거지? 닭을 어떻게 하자고? 닭 좀 치죠 닭? 닭 많아 지금? 닭치라고? 예 닭 좀 잡아도 돼 근데 이제 닭 닭보다는 야 너 이거 일 좀 해 이거 요리가 돈 잘 벌려 이제 부자래 우리 하루 뒤면 여러분들 드디어 예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농사를 진짜 열심히 할거에요 수위를 안내고 가을엔 뭐 심지? 그 통발 사드려요? 죽려갔지? 통발 맞지? 통발 맞지? 통발 통발 사드릴께요 여기 그 전쟁에 통발에 먼 환이 맺혔길래 이것도 사드리고 통발에 걸린 기억이 있으신거에요? 응? 그런 슬픈 얘기를 이거 이거 아저씨 이거 이거랑 오케이 와우 아니 근데 왜 안짓고 있어 이거 이 아저씨 왜 안지어? 교회 사라진거 같은디? 오늘 수요일이라서 쉬는거 같은디 아 야 누가 잡초좀 캐여기 왜이렇게 동네 잡초가 자랐어 삼촌이 캐면 되요? 난 낚시하고 있잖아! 아 쉬네 맞아 언니 말이 맞네 그런 말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란 말이야 진짜로 나뭇해져 나뭇해지? 광산은 백신까지 숨어있으면서 이틀 더 했지? 낚시라도 낚시했지? 돌고 그래서 돌고 왔지? 아니 그러면은 밥값이라도 해야지 밖으로 내가 찾아선거지? 쟤 왜저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혜를 몰라 하여간 우리 피맛이가 묻어버려 나온 나온 이유부터 안좋아 상태가 상태가 삐까삐까하구만 형님 이거 요리 이제 호박요리 다 끝났슈 다음 계절 요리 해야돼 형님 이거 모자라야 아 좋지 좋지 다음은 내가 봤을때 가을되면 가을요리가 나올거같은디 가을요리가 비쌀거같여 어이 거기 첫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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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저씨 여기 문이 또 생겼는데 문이요? 잠깐만요 이거 갈게요 마녀가 또 왔나봐 마녀가 또 왔데요 마녀가 건초 좀 팔았음 좋겠는디 마녀야 건초 좀 파는가? 우리 마녀는 생각이 없어 한번 가봐야겠다 건초 어디다 쓰실려구요 마녀야 아니 그 뭐야 막둥이가 자꾸 마녀 walls 마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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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개만 타고? 날 그만 유기시켜 가을씨앗을 미리 판단말야 가을에 36일짜리는 뭐여 이거 가을이 얼마나 길길래 사과 씨앗 이거 뭐여 36일은 뭐여? 아 이거 포도는 뭐지? 아 이거 사과는 나무네 나무 이거 모든 시간을 일괄가격 1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100원에요? 사과나무라서 자랑이 36일이고 가을에 사과가 열린다는 겨 사과나무라서 아니 이거 다 사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800원이에요? 4달러로 합시다 아저씨 일단 이거 드세요 마녀가 먹는 음식이에요 어 쓰레기를 감사해요 마녀가 먹는 설탕도 드릴게요 아 맞아 나 물 뒤집게 가져와야 돼 기다려봐요 니네 드세요 800원? 이거 마녀가 먹는 사탕수수도 드릴게 오오호헤호헤호 구름을 뿌리게 자 우리 첫째가 만든거 한번 먹어볼래요? 여기 아 그니까 우리 첫째가 그 검정색 그 먹물을 먹물을 잘 뱉더라고 난 사실 고진한 줄 알았어 아니 이 집은 주식이 석탄이요? 이거 만드같이 이거 챙기세요 800원 줄게요 네? 이걸요? 음.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굉장히 낭비할 것 같긴 한데 알았어요 받아볼게요 이거 그 뭐야 필요한거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구해올라니까 아 그 건초 좀 나중에 좀 들고 오셔 그 건초 좀 비싸 800원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니가 구해야지요 니가 구해야지요 시민이런거 있으면 말하다메 여자친구? 저기 그 살아있는 사람 몇명 좀 데려와주세요 저 고래코인 필요해요 고래코인 막둥아 도대체 사람은 어디다 쓰려고? 아저씨 고래코인 주세요 인간동물원 만들거에요 인간동물원 이건 포기한 꿈 아니였어? 이거 상점이 안열려서 800원을 못주네 나? 돈이 없어유 갖고 쬐자 예? 아 이거 제가 내일 이거 사서 드릴게요 아 그래 그 우리는 신용이 있는 관계니까 내일 받으러 오셔 다들 주무세요 지금 가을돼요 하루 지나면 어 오케이 물고기 다 팔았다 낙엽지나 그럼? 가을이다 아이다 와냐도 잘나는 것 같은데 속상된거야? 와냐도 자긴해야지 그거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? 여기 마크색의 15일이 현실색이 두시간이에요 지금 미친거 같아 응응 숨으세요 개까비 자 자라고 상어색겨 상어색기 상어색기야 좀 자 와아! 와아! 말 심하게 하네 앞으로 물고기 안 판다! 이 새끼야! 어? 상어가 재였어? 어? 어? 몰랐지? 아 맞지? 상어 아저씨 아직도 안 자는디? 뭔 소리야 일어났는데 자고 뭔 소리요? 응? 아 안 일어났다